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쁘게 찍어줄게 저희는 지금 윤지언니 졸업공연을 갔는데 가기 전에 꽃다발을 사러 가는 길입니다 윤지언니한테 무슨 꽃다발을 사줄까? 조그만거?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엽다 스마일 볼펜꽃이래 어? 졸업을 축하합니다 했네? 처음 봐왔던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잠깐 나는 왜 사실 이게 이쁘긴 한데 뭔가 윤지언니에게 어울리는 건 이거야 이거 자 이거 가져가자 아니 이거 너다 기오미꽃을 들고 가고 있어요 짠 꽃을 사고 가는데 그 편지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가서 편지를 쓸 계획입니다 이따 봐요 이거 포인트 기다려라 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윤지언니 졸업 공연을 보러 왔어요 안녕 시현언니 지금 저기 끝에만 찍어 있는데 어? 야간거? 어떻게? 아니요 저도 이거 가지러 하거든요? 안녕 안녕 오늘 뭐하러 왔죠? 네 윤지언니 저런 공연하러 왔어요 여기까지 윤지언니가 가토보 엄청 떨린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윤지언니의 꽃을 사왔던지 못 들고 들어온다 해서 어떤거 사는지 얘기해줘요 윤지언니한테 어울리는 해바라기꽃을 샀고요 윤지언니한테 어울리는 해바라기꽃을 샀고요 이건 해바라기꽃을 샀고요 이건 해바라기꽃을 샀고요 짠 짠 그리고 윤지언니 물을 샀는데요 윤지언니가 물을 사다달라고 했는데 윤지언니를 못 만났어요 그니까 어떻게 해요? 그니까 물을 못 전해 줬어 사실 저희가 시현언니 졸업 공연도 왔었잖아요 그때 윤지언니 졸업 공연도 온다고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모르겠네 제가 계속 떨린다고 했는데 윤지언니가 뭘 떠냐고 그러는거서는 엄청 떨린다고 계속 마침부터 전화 오는거에요 맞아맞아 그래서 안 빠졌어요 이제 계속 떨린다고 했는데 잘할거 아니까 파이팅 파이팅 저희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윤지언니 나 봐요 우선 부르는 노래가 엄청 발라드거든요 그래서 윤지언니 잘했고 좋았어요 잘할거에요 윤지언니 민지 화이팅 파이팅 윤지언니 화이팅 고고링 졸업 축하해 고고링 고고링 다 잘했어 물 윤지언니 물 못 마시고 노래했죠 언니 나 크다 지금 작아요? 제일 조그맨어요 제일 조그맨어요 너무 조그맨 알아 언니 언니 어땠어요? 나 틀리지 않았어요? 네 나 진짜로 몰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사람들도 다 나보고 오늘 진짜 그러고 안되는거 아니냐고 다 그랬는데 너무 떨렸어 바보로 치고야 뭐라고 쳐야지 언니 웃었죠? 나 몰랐는데 왜 허탈했어 내가 왜 이러지 언니예요 언니 원래 진짜 안떠는데 오늘 떨었어 짠 윤지언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추운데? 어 뭐야 윤지언니 포토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귀여워 귀여워 여기를 어디를 어디를 여기 다같이 그러나 인테리니까 Easy gy 침 аг Brown 편그러Mo 참 й